일생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도쿄올림픽 특집 일본의 굴레라는 책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밥방앱이라든지 아니면 또 애플 팟캐스트 등등에서 듣고 계시고요 요즘 플로우라는 애플을 통해서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앱에서는 음악도 함께 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같이 즐기실 분들은 그렇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본의 땅얘기 또 일본 왕 그들은 천왕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일본의 3대 전웅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의 영웅들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 그 사람들 이야기까지 지금 저희가 왔고요 이제 조금 더 근대 얘기를 좀 해보게 되나요? 결국 일본의 굴레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을 정신적인 구조라 할까 문화적 틀을 규정하는 게 결국은 도쿠와 막부 때 형성된 한 260년간 이 흐름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쿠와 막부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일본 사람들의 생각 혹은 의식을 좀 결정 지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근현대에서 메이지 유신이 아닌가 왜냐면 그때 일본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식민지는 안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죠? 근대화를 그래도 아시아에서 네 비서구 사회에서는 정말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역사학자들은 도쿠와 막부가 승립된 1603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1868년 메이지 유신 보다 이게 결국 지금 일본의 19세기에 메이지 유신의 성공과 그리고 20세기에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종말을 맞았게 된 그것에 다 작용했다는 거죠 도쿠와 막부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양식 건물 서양식 옷 그리고 서양 제도를 받아들인 지금 말씀 메이지 유신이 큰 것 같은데 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때 처음 네 이때 이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부가 있다 해도 조금 있으면 다 또 지방 일종의 본건적으로 분산되어 버리고 갔는데 이때 뭐냐면 결국 공권력이 독점되기 시작하는 시대 공권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했을 때 그때 막스웨브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관료제가 있어야 되고 관료제를 뒷받침하는 물리력이 독점되어야 되고 국경의 경계가 뚜렷해야 되는데 이 도쿠와 막부 때 이제 그걸 좀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우리 영역이 이거고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 선원도 서양인도 죽여버리고 나가는 일본인도 죽인다 이게 이제 경계의식이 명확해졌고 또 하나가 사무라이들에게 칼 차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을 못 쓰게 했단 말이죠 총포 다 없애버리고 칼도 사실 의뢰용이란 말이죠 실제로 사무라이들을 말만 사무라이지 실제로는 완전 식물 사무라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함부로 무력을 못 쓰게 그러니까 공권력이 결국 독점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지방의 영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죠? 좀 축적을 해가지고 도전하지 못하게 아주 교묘한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참근 교대를 해가지고 1년은 예를 들어서 애도 여기 와 있어야 되고 1년은 너희 고향에 1년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영주가? 영주가 그리고 영주가 애도 없을 때는 영주의 가족 자식이라든지 부인이 딱 여기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쿠데타 역심을 품지 못하게 하고 또 영주가 여기서 여기서 오는 동안에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야지 얘가 저축을 못 해야지 함부로 다른 생각 못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딱 질서가 만들어있다 중앙 집중화된 자 독후가 막후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이상 여기에 꼼짝을 못하게 대항을 못하게 아예 그냥 그 제도를 가지고 돈도 쓰게 만들고 칼도 못하게 만들고 총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단위가 여기 있었잖아요 영주도 있고 막부도 있었는데 막부로 독점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1903년 독후와 막후 위로는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일본 역사에 그게 이제 국가 형태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일본 사람들의 어떤 의식에 뭘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에 물론 여기도 계속 살아남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앙 집중화된 공권력이 어느 정도 독점되는 형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의 문화가 되냐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정치 질서의 털을 벗어나는 주장이나 행동은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불량스럽고 이건 반역 행위로 여기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강력한 중앙 집권이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존 질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건 저거 나쁜 놈 지금 저거 반역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딱 중앙화가 되는 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겠다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태클을 걸어버린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중앙 집권화가 돼도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군착군착하든지 반란도 일어나고 반란이 나죠 결국 260년 뒤에 이걸 무너뜨린 게 결국은 이 구조에서 가장 소외됐던 서쪽번들 서쪽번에 그런데 영주들이 일으키지 못해요 하금 무사들이 일으킨 거죠 영주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 무기는 했겠습니다만 주체는 못했죠 그래도 좀 잔인했나 보죠 그래도 이 도쿠가와 막부가 좀 잔인했으니까 잔인하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는 거죠 사무라이들에게 너희들이 신분은 높다 그래서 사무라이만이 칼을 차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평민들을 뱉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목을 언제든지 뱉을 수 있다 사무라이가? 네 그래서 혹시 일본 영화 중에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쇼군이라고 쇼군? 쇼군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그 리처드 기어 아니 기어 말고 아닙니까? 리처드 막스? 챔블레인인가? 리처드 챔블레인 가시나무사대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가 있거든요 리처드 챔블린 리처드 챔블레인 같네요 그 쇼군 보면 그러니까 쇼군이 그거거든요 일본에 갔던 선원이 딱 도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영화에서 참 충격적인 첫 장면이 그런데 이게 사무라이하고 일본 평민하고 그다음에 수양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민이 사무라이 무슨 말을 묻는데 약간 좀 심드렁하게 대답했나? 말을 대답을 안 했나 봐요 바로 칼로 목을 베는 게 나오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말대로? 네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요 만약 그렇게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무라이 자체가 평민하고 다툼을 하는 자체가 자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이니까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가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하고 굉장히 친절 혹은 좀 과하게 사과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막 뵐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그때부터 꺼려했다는 얘기를 얼핏 인터넷에서 맞습니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근거가 있는 얘기구나 이때 나온 말이 바로 혼네와 다퇴마가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례적으로 하는 말하고 속마음을 절대 다르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구조가 이때 그걸 지칭하는 말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일본인들이 맛있다 오이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야메테 야메테가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약간 가식적일 수도 있고 가식적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그렇게 안 하면 언제든지 내가 네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목이 날 수 있다 생각하면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된 친절이라든지 과장된 예식 그리고 항상 그 아이고 너무 실례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고개를 몇십 번 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이거 과공 비례다 할 만큼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독구가 막 이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일종의 쇄곡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안전과 질서를 지키려면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 돈이 만들어지고 부에 불평등이 일어나잖아요 장사는 결국은 양극화를 만들거든요 차라리 돈 버는 사람 돈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버는데 농사 지으면 대체로 그냥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교역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쇄곡 정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을 닫으니까 나중에 결국 이것들이 독구가 막보의 세계의 흐름은 지금 개방과 개혁 근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은 총포도 만들고 근대로 갈 수 있는데 닫았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그것들이 메이저 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일본이 뒤처지게 만들었던 잘못된 정책이었다 정책 기조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막보에서 이런 식의 아주 엄격한 어떤 신분 질서 여기서 조금이더 버스 나면 이단이고 배격하고 딱 그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세금 잘라고 이 신분만 지켜주면 안전과 평화는 보장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스포츠라든지 재능이 뛰어나면 그 사람들을 좀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뭐 또 아닌 것도 있다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스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딱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협회에 가입 안 하면 아무리 스모를 잘해도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 단계를 밟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우리 시름 치면 강호동이 아무리 초나에 무명인데 바로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만기를 엎어버릴 수 있고 이게 가능한데 일본 스모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단계를 항상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서 갑자기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협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이런 문화에 다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위계가 있고 그걸 집회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체제는 안정될 수 있으나 뭔가 새로운 변화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할 수는 있겠네요 그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 말씀대로 요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방개혁하고 나서 중국이 변화가 가장 빠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거린도 아예 스마트폰으로 그거 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걸 받는다 노즘도 다 우리가 하기 전에 노즘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 알리페이하고 알리페이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우리가 중간이고 일본이 가장 늦다잖아요 네 일본은 지금도 현금만 만들 만 척하기가 그리고 지금도 뭐 도장 다 찍어야 되고 일본은 사인 안 되잖아요 도장 항상 다 찍어야 되고 택스 그러면 일본은 진짜 지연학연 이런 게 더 심할 것 같다 왠지 그렇죠 그렇죠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본의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 오즈 야스지로 감독 이런 영화에 보면 추일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을 햇살이라고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저씨들이 아주 사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좋은 나름 다 교수도 하고 대기업의 중력들인데 뭐 해가지고 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친구 딸을 죽은 친구의 딸을 이제 선자리를 중매를 해 줄게 하면서 꼭 이야기 하는 게 아 걔가 무슨 대학을 나왔지 걔는 와세드 어딜 나왔어 걔는 도쿄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나름 엘리트의 특징은 반드시 어떤 전혀 엉뚱한데도 꼭 대학 이야기를 나와요 대학 이야기를 꼭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이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걔가 아 그거는 무슨 회사를 다니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안 하고 걔는 어디 출신이지 어느 대학 무슨 과 나왔지 그런 식으로 반드시 말을 끄집어 첨부를 해요 그래서 야 그런 어떤 그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도 엘리트들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러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이제 분들도 서류 이런 거 결제를 받고 이럴 때 좀 기본납부를 하면 반드시 어느 대학 나왔어요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참 보면 딱히 비슷하단 말이죠 지연학용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와세대 대학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게이오 대학을 할 때 와세대 대학은 공무원을 많이 하고 게이오 대학은 회사를 많이 간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연세대학은 예전에 경영학과가 유명해서 회사나 이런 데로 대기업을 많이 가고 고려대학은 법학과가 유명해서 공무원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일본도 그러면 게이오 대학은 회사를 많이 가니까 우리 치면 연세대학이고 일본의 와세대 대학은 공무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치면 고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거든요 오히려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단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팝을 뭉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게이오 대학 출신들이 오히려 우리 치면 고려대학 이렇게 당신대가 말하면 하여튼 그렇게 네트워크가 끈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회사를 가는 사람들이 제일 강하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일본의 어떤 이중적 속은 겉으로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쿠가 마쿠 당시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칸의 어떤 힘들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모아지니까 이 힘들이 모아지니까 질서를 만드니까 1부터 100까지 쫙 순서를 매기 시작하고 이 칸에서만 사라 이렇게 위계가 딱 정해지게 되고 그 칸을 벗어난 것을 도전으로 보고 불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흔드는 아까 말한 외래사상 결국은 기독교 이걸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사실은 그 16세기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규슈 지방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로 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진짜 이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뇌세를 천국을 말해주니까 그리고 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등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오히려 오다 노부나가 살았더라면 기독교는 더 좋았을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 불교를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지식과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독과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어마어마한 탄압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발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의 나가사키 원자폭탄 맞은 나가사키 그 근처에 시마바라 반도에서 몇 달 동안 재앙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항정 결상전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다 함락되고 수만 명이 학살되고 쫓겨났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숨은 기독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게 후미에라는 걸 제대로 포함해요 후미에 한자로 밟을답자 그림했자 예를 들어가지고 성모 마리아라든지 예수의 십자가 그림상을 그려놓고 자 밟아봐 이런 거야 오 네가 기독교인 아니면 밟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거 밟는 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래 이거죠 그러니까 종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면 주저하고 혹은 못 밟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탄압이 되고 차용하고 그래서 그래도 숨은 기독교는 살아남았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사키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는 구역에 또 바로 1945년 8월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었다 참 이게 와연 그렇게 보면 참 모르죠 그렇죠 세상이 이런 그렇게 끈질게 몇 병 정도 살았는데 또 원자폭탄이 그 동네에 떨어져서 또 다 몰살당하고 참 세상에는 뭐 어떻게 뭐가 없나 인정이 없나 봐요 네 자 그런 식으로 결국 이 독후와 막푸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것들 이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전국에 요즘 비밀경찰망을 운영하는 거예요 스파이 비밀경찰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관문에다가 우리 근문하듯이 그런 설치도 하고 아 요즘 치면 사상경찰 옛날 일제가 했던 사상경찰 계속해서 이제 경찰에서 정보경찰이죠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어떤 불운한 걸 뭐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경제와 사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억압은 냈지만 이렇게 안정을 주니까 평화는 유지가 되잖아요 전쟁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 어 막부 기간 동안에 200, 260년 동안에 3배가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본래 인구 증가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국가의 잘 다스린 표시로 본다면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한 초기에 승립되고 나서 한 100년 가까이 되니까 이걸 겔로크 시대라고 해요 최고의 일본의 전승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에도가 인구가 100만이에요 세계 최대 도시에요 세계 최대 최대 그 당시 18세기 초 에도의 인구가 100만 세계 최대 라고 봐요 오 중국의 베이징보다 유럽의 도시들보다 더 세다 런던 파리 이런 데보다 네 두 번째 도시가 오사카 세 번째가 교토인데 50만 30만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런던 파리가 그 정도 비슷했거든요 와 그래요 진짜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증가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인구가 증가되면 어떻게든 또 교육이 일어나잖아요 서로한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성장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도에 참금 교대하기 위해서 영주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결국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쌀이 이게 지금 당장 가을에 한꺼번에 수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수확할 쌀을 담보로 이제 현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는 거고 아 금융이 발달하는구나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선물이 선물 시향이 바로 오사카에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오사카의 살창고 네트워크에서 나왔다죠 아 선물거래를 네 파생상품이 이때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금융망을 아니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쫙 멀리서부터 오잖아요 영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쫙 이 사람들이 영주들이 고개 안신분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숙박업 발전하고 교통망 발전하고 소속망 발전하고 나중에 매일 유신할 때 19세기 중반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일본의 한 100km 200km 떨어진데도 요즘 치면 특급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이 가마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딱 모시고 뛰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일반은 전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특급 교통이 있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은 체인지 하잖아요 한 시간 뛰고 나면 더 이상 못 뛰니까 그런 식으로 30분 뛰고 그것들 요소에도 깔아놔가지고 뭐 100km를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거의 한 6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100km를요? 100km 한 6시간까지 안 가는 하여튼 엄청나게 빨리 가요 6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시속 한 15km 잡으면 그죠? 15km까지는 안 되겠다 한 10km 잡으면 10시간 안에 주파를 하는 거죠 왜냐면 10km 딱 운행하고 그 다음 바톤 체인지 하니까 10km는 막 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발전하고 교통, 통신 그리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시야 될 때 먹는 음식점 수행원들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을 하려고 상업을 탄압하려는 상업 발전하는 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영주들을 이렇게 막 굴러들은 게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엄청 길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오사카하고 도쿄만 해도 400km가 넘거든요 오사카, 도쿄도 그 정도 늘 멀단 말이죠 근데 쭉 이제 독하이도라 해가지고 에도에서 저 규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저기부터 얼른 대화해 보십시오 독하이도라고 하죠 동에도 일본의 그 길 교통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상업과 교통 등등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들의 신분은 낮지만 힘은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인들 상인들은 사농공사에서 가장 여기도 신분이 낮았는데 돈을 버니까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무라이들은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사무라이는 군인은 전쟁할 때 최고로 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낮은 애들이 돈이 더 많고 더 잘 살아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 모순된 감정 나보다 낮은 애가 돈이 더 잘 벌어 사무라이들이 상인들을 약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약간 일석이 있죠? 상인들 목도 벨 수 있죠 평민이 그런데 내보다 한참 아래가 돈은 더 잘 벌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저놈들이 신분이 낮아 우리 예전에 양반들 족보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가 양반들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태락했지만 우리는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우리 족보가 있다 이렇게 집착하듯이 여기서 사무라이도 이제는 우리 신분이 나는 우울하다 라는 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집착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 집착하면서 동시에 이런 거 있죠 그래 나는 물질적인 거 중요시하지 않아 나는 신분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계속 그 신분 내가 높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더 공손히 아리가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애들 그거 하니까 더 고분구분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러면 내가 아니 쟤들은 내보다 낮은 신분이 잘 살면 당연히 나는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치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쟤들은 물질을 잘 살지만 나는 정신이 뛰어나 그러니까 나는 이 계급 질서를 더 지켜야 돼 해가지고 더 윗사람들 결국 나중에 일왕을 더 떠받떠게 되는 묘한 이중적 멘탈리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일종의 정신 승리죠 일종의 약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죠 네 근데 그런 멘탈리티가 만들어지가지고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양반들이 예를 들어 벼락부자된 이제 하인이 찾아왔지만 너는 피가 더러워 우리는 피 좋아 절대 너희들하고 나는 안 섞여 이런 묘한 이상한 데 집착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 약간 응징력이 더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똥똥 뭉치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군대 문화같이 딱 칼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문화같이 바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분고분 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윗사람의 지시 오히려 더 이제 우리 사무라인은 이제 전쟁을 못 보여주니까 우리 사무라인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할복한이 뭐 그걸 뭐 아름다운 웃음 정신세계처럼 그렇게 네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도 나는 불가능한 명령 안 해 네가 해 이렇게 안 하고 네 우리는 하겠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군사 문화에 일본의 이런 전쟁 영웅이라든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그 사람을 다룬 책들을 보고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 우리 하나의 육군 하나의 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박정희 대통령 뭐 예전에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장 감명 깊게 이런 사람은 바로 메이지 유신 때 사카모토 류마를 아주 존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부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윗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일본 지금 관료들 고분고분하단 말이에요 일본 관료들은 관료사회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고분고분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관료 바깥의 모든 것들은 무시하는 멘탈리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일본어 관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고시 우리 치면 걸렸잖아요 그럼 20대에 우리 치면 세무서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도 말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 너희는 시시하게 돈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뇌물을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은 일본 대장성의 관료로서 예산 몇 천조를 몇 백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작 그 몇 천만 원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묘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회사원들이 돈을 많이 보고 장사에 돈을 많이 받으면 너희들은 국가로 움직여 라는 식의 조직에 이걸 숨겨주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말은 엄청나게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도쿄올림픽에서 그 골판지 침대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골판지 그게 뭐 사촌인가 뭔가 조카인가 뭐 그랬다면서요 그래요? 골판지 회사에? 네 아벤가우 아 그래요? 아닌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꼭 공직 사회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회사 들어가도 회사 조직에서 신입사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부하직원한테는 사실 일본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화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조직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지금도 사실 21세기에도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영상도 왜 무슨 찌개 같은 데에다가 얼굴 막 이렇게 파묻는 이런 괴롭힘 같은 거 아무리 뭐 회사 상사라도 도저히 그런 거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또 하는 일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충성의 도가 지나쳐서 자기 부정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일본에 결국 나타났던 게 가미가제 특공대 내 목숨을 담보로 그냥 그냥 뭐 산화한단 말이죠 그게 근데 똑같단 말이죠 그게 뭘로 나타났냐 일본의 회사 인간 과로사 하는 거 있죠 회사를 위해서 과로사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회사에서 그냥 일하다 죽고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충성을 회사를 회사가 나를 알아주니까 회사가 주군인 거죠 옛날 치면 주군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 일한다 자기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랬던 시대 이게 사실은 일본의 노동운동이 아주 활성화되다가 50년대 60년대 이제 일본에서 타협을 한 게 종신고용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종신고용의 조건이 뭡니까 회사원들이 똑같아요 지금 일본의 중세 이런 여러 가지 자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 충성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게 회사 인간이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겠다 종신고용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회사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기의 집은 그냥 잠자다 오는 데고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하고 뭐 슬프고 기쁘고 모든 걸 회사 사람들하고 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여기 책에 나오지만 부인하고 잠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인간들하고 같이 유언가를 가서 같이 섹스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의 원형들이 이런 게 나오고 결국 이때 존재했던 공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실제 사회가 지금 간격의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 모순을 어떤 걸로 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 사회의 모든 것들의 뿌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쪽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설득력이 좀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중문화가 결국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때문에 이때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헨타이 변태 대중문화나 이런 게 이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억눌린 뭐 이런 것들을 이 모순과 간격은 사람을 반드시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 자 이 시작이 뭐냐 바로 에도의 요시와라 교토의 시마바라라고 봐요 이 시작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사창가요 유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섹스는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뿌리이죠 원동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의 대중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신분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사무라이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칼 벗고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신분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 커뮤니타스 공동체가 만드신다는 거죠 오 하나가 되는 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옷 다 벗으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부키가 일본의 지금 3대 공연예술하면 가부키, 불라쿠, 노 라고 하거든요 가부키는 말 그대로 우리 하얗게 칠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노는 가면극 불라쿠는 인형극 이게 3대 공연예술인데 가부키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때 근데 이때 가부키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작가가 재미있는 건데 이때 지금의 존재로 있는 스트릿폴댄스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가부키가? 네 왜냐면 처음에 가부키를 만들었을 때 여성들이 나왔거든요 출연자가 근데 여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연이 끝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여성 출연자를 불러가지고 미래를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무라이들이 보잖아요 사무라이는 돈은 없지만 상인들이 돈 자기가 좋아하는 여 배우를 불러가지고 미래를 즐기니까 칼싸움이 나겠죠 칼싸움 나오면 막부는 안 되잖아요 막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배우는 여자가 나오면 안 돼 여자가 나오니까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안 돼 남자만 출연해야 돼 그리고 가부키는 전부 남자 나오잖아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 가부키는 다 남자 남자 배우가 여자 역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하얗게 찌르는 날이에요 네 자 그런데 남자만 나와도 또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남색이 유행한 데 있잖아요 아 그게 또 사무라이 간에 또 칼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쟤는 내 거야 쟤는 내 거야 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사업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5세 이상만 무대에 오를 수 있게 이제 연령 제한을 두는 거예요 15세 이하는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일본이 이런 거를 지금 대놓고 말을 못한다 이거죠 자기들은 아주 고성한 문화식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근데 이 풍류 세계라고 하죠 극점은 결국 게이샤 라고 보죠 게이샤 게이샤 한자로 예자죠 예수라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소년에 대한 클르트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게이샤 숭련된 기생으로 다 옮겨하는 거죠 정쯤에는 결국 게이샤가 있는 거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게이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알다시피 이건 꼭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아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열 서너 살에 그에게 돈을 내는 손님과 이제 첫 잠자리를 올린다 머리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풍류 세계가 결국은 어 지금의 이제 일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중문화의 하나의 원료가 되는데 네 당시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돈은 있는데 신분이 없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정치적인 역량력을 가지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게 딱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적 향락을 즐기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 당시 어 요즘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성공한 남자들이 어 혼의 정사를 즐겼다는 거죠 음 음 요즘도 뭐 수십 살 어린 사람하고 간다고 하지만 하여튼 네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무라이들은 그 사무라이나 이제 성녀 집단은 여성과의 연애를 이게 해탈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사무라이는 여성하고 이렇게 사귀고 이런 게 나약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소년들하고 많이 사귀었다는 거예요 아 여성과의 연애보다는 소년과의 연애가 좀 더 한 차원 높다 음 이상한 생각을 했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요 사무라이들은 그런 거를 좀 여성적인 걸 봐서 여성들하고 노는 걸 멸시했다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여성들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사치와 자극을 향유했다는 거죠 여성들하고 함께 있을 때만 그 사치스러움이랄까 자극이랄까 이런 거를 그걸 아주 좋아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상인들이 돈을 대니까 그런 사치와 자극을 조장하는 문화가 계속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음 어차피 이제 돈 많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시 같으면 돌아다니는 저 사무라이한테 난 또 고개 숙이고 네 나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밤에 이제 그 개의 차 있는데 놀러가서는 이제 옷 벗고 완전히 자기가 이제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쓰면 돈 많이 쓰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순들이 현실 세계 매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니까 참이 그러니까 다들 연극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이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연극놀이를 서로 해야 되니까 음 거기서 발생하는 간극들이 가오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가오 잡는다가 일본말이죠 어쨌든 가오 가오가 얼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은 가오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속담이 일본에도 사무라이는 겹불을 쬐지 않는다 겹불 사무라이는 추워도 그냥 아 아 이런 식으로 막 춥다고 항상 우리가 왜 양반은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신다 이러잖아요 배고프다고 아 배고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다 이렇게 어젯해야 되는데 음 없는 티내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마 궁티내지 마 궁티내지 마 궁티내지 마 자 그런데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 경우잖아요 네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해도 좀 그 당시에도 간통 같은 건 음악에 처울받았거든요 음 그렇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유곽을 방문해 왔고 여성을 상대하는 또 남창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성적 욕망 자체는 타락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나중에 그런 얘기에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왜 지금 우리라든지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면 그 성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욕망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아이 다 사람들 다 그렇잖아 군인들 어느 나라도 군인들 다 전쟁터 가면 섹스 좋아하니까 다 하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성적인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 육체 본능을 바로 그냥 이데올로기 식으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게 우리는 정말 불쾌하고 아니 이런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기본 윤리와 도덕인데 이거를 윤리와 도덕 보다 본능이 더 중요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 우리의 영리를 건드린다 라고 이제 이 제자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 사람들은 성적 욕망 자체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여기 자체는 이야 약간 그래도 우리보다는 개방적인가 보다 그쵸 그런가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성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인정을 잘하고 성을 상품화하는데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뭐 잘하고 미디어 같은 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저런 게 어떻게 아무리 케이블 방송이라도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예능이라든지 하여튼 성적인 걸 굉장히 중요치 않게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역시 이때 또 잉태가 됐던 물론 뭐 조금 더 보면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헤이안 시대에 귀족 문화가 유행할 때 그때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세계 최초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겐지 이야기라고 있거든요 네 오인시무르라고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왕실의 그 여성이랄까 사람들이 그 눈에 들려고 질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괴로운 감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생존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눈에 어긋나버리면 자기의 모든 신분이라든지 생계수단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화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열려있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높은 사람의 잘 보기 위해서는 자꾸 성적인 기교라 할까 아 이런 걸 계속 개발을 해야지 그 사랑이라든지 관심이 떠나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아무래도 아마해 그런 거 같아요 아마해가 있는데 자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요성이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바로 우키요해라고 하죠 일본의 부세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적인 그림들이 다루 우리 말하면 그 당시 야동이죠 포르노 그림이 나온 거죠 관능적 소설과 야설과 목판화에 탐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요 참근교대 때문에 애도에는 항상 여자보다 많은 수의 남자가 있었고 여자보다 많은 수의 남자가 있었고 애도에 사는 여자들은 성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킬 자유나 돈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돈이 없고 자유가 없고 또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온 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 결국 마스터베이션 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이거를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애도 시대의 포르노를 예술 작품으로 성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가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걸 그리는 게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는 거죠 환상 환상인데 어떤 환상이냐 가장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은 이거죠 서로 간에 진정한 애정이 오가는 성적 인터코스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간절히 원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사천가의 사람들은 돈과 성이 교환되는 건데 가장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 작품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가계점원과 매춘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파멸해가지고 서로 뭐 동관자살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하천계급에 뭔가 사람과 상천계급에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비극에 이제 주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사무라이부터 시작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간 그 요즘 우리 막장 드라마나 아니면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나왔겠군요 그때 일종의 이 포르노인데 순회보적인 포르노겠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순수한 포르노 뭐라 하여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자 이제는 물질적 가치가 계속 덕세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프라스티트 창년데 이 창녀만 순수한 사랑을 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크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흐뭇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위안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참 유행을 계속 이 시대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뭐 이제 18세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그 당시 비슷해요 우리도 그때 우리 뭐 음란 선생 나오지만 그때 우리도 내설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이런 우리 팀이 이런 소설을 쓰셔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전기수여서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들이 나오고 우리도 18세기에 완전히 소설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도 야한 소설을 읽어보면 북상kee 중국 메일이 였나 이런 소설 이 너무 웃겨요 야설이거든요 읽고 보면 네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때 18세기 19세기 일본 영향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일본보다 이게 상한 문화가 결국 발전하면요 상인들을 위해서 문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송파가 남한강 북한강 따라가지고 사리라든지 이런 데 다 모일 거잖아요 지금 바로 저기 우리 가락동 농산물시장 송파잖아요 송파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송파에 유언가 많습니다만 그때도 송파 사람들의 19세기 송파 광대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송파 오광대놀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니까 뭔가 재밌는 얘기를 재밌는 놀이를 보고 싶어요 유언거리를 찾아나서니까 야한 게 그러면 아까 말하지만 모든 뿌리는 바로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의 자극과 탐닉을 통해가지고 문화라는 게 또 결국 나온다 성에 대한 탐닉이 나쁜 게 아닌데 잘 욕망이 분출되고 탐닉을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이렇게 억압되고 저렇게 막혀있는 거니까 그것을 왜곡해서 자꾸 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본에 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놀랬던 게 일본 사람들이 고분고분 하잖아요 회사원들이 그렇지만 그 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안 봤거든요 세계적 사진가가 찍은 일본의 출퇴근 시간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신간선이든 뭐든 찾는데 그 잔순이 완전히 다들 눈 감고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문에다가 얼굴이 일거려지고 완전히 진짜 지옥철이죠 거기서 그게 시달린단 말이죠 보통 교회에 집 있는 사람들은 2시간 반씩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침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5시간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김종원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묘한 일본의 이상한 판타지들 있잖아요 성적 판타지 다루는 게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게 그 생활에서의 그 억압이랄까 하루에 다섯 년씩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 직장에서의 어떤 끊임없이 일본에서 직장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안 먹는다잖아요 왜 같이 뭔가 의아했는데 유일한 점심시간이 자기 자유시간이니까 점심시간까지 눈치를 보기에는 너무 사는 게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정말 살인적인 어떤 교통 환경이랄까 환경이랄까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모순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분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지자체로 보면 사실 그 정도로 사람 많으면 좀 뭐 객샷을 좀 늘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여러 가지 한다거든요 그렇게는 못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계속 그렇게 몇 십 년을 타고 다녀요 참 신기합니다 일본 그러니까요 결국 이 시대가 결국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이라든지 사상 기조에서 많은 어떤 것들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었고 지금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이지 유신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일본을 규정하는 하나의 시기고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생각은 이 책을 쓴 데카트 머피 이 사람 생각은 독국가와 막보 그러니까 1603년에 이때가 결국 지금의 일본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아침에 그렇게 지하철에서 고생하고 그러면 간절히 정말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커피 한 잔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커피 한 잔 생각이 날 겁니다 네 그 커피는 이제 일본으로도 좀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킬로 커피 아닙니까 아직 진출 안 했나요? 아직 일본 안 갔어요 네 이제는 진출하겠습니다 1킬로 커피 일본 갑니다 1등으로 갑니다 네 1킬로 커피와 함께하는 일탕백 1킬로 커피 다양한 맛과 향 다양한 형태로도 즐기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캡슐 커피도 있습니다 캡슐 커피 캡슐 커피도 있고 돌체 구스토랑 호환됩니다 돌체 구스토 아시죠? 알죠 알죠 네 그 기계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콜드브루 혹은 뭐 원두로 아니면 이제 드립백 다양한 형태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커피 언제든 또 집에 좀 쟁여놓으시고 사무실에 좀 갖다 놓으시면 훨씬 더 합리적 가격에 좋은 커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복이 멀지 않은 1킬로 커피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 직장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퇴근을 하고 옆 근처에 있는 스나쿠라고 스나쿠라고 부른다는데 스낵바래요 거기 가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가는 게 그렇게 이제 그날의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때와 똑같아요 바로 도쿠아 막포 시절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쾌락을 누렸듯이 그리고 지금 일본도 가장 이제 대기업 다니고 최고의 엘리트들은 동경의 고급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수천 우리 지금 수천 달러 수백만 원 술값이 나오는 거기에 가장 이쁘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잔혹한 냉정해야 되니까 그거 성공하려면 최고급 호스티스들하고 술을 마시고 전부 다 이제 그건 다 비용 처리되겠죠 두 번째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바 정도에 가서 회사 비용으로 한 수십만 원 정도 술을 마시고 그런데 바로 스낵바가 같은 경우는 회사 비용 처리 안 되는 직장인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잔 먹고 가야 되니까 값이 제일 싼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경제력 되는 일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거의 공공연하게 젊은 애인들과 약간 그 스폰 관계로 이런 경우들도 그래서 이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는 남녀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러브 호텔 들어간다 이러면 거의 뭐 틀림없이 그런 경우들이 어마어마하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 미는 건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말투는 약간 부러워 아니 아니 그런 건 안 돼 그런데 이제 독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안정지향이고 질세지향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뭐 아무리 영주들 힘 빼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니까 오히려 상인의 힘이 더 세졌잖아요 결국은 신흥 부위층이 출연하니까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군사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성장을 하잖아요 그 결과 중산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중산층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든요 이제는 밥만 먹고 못 산다 우리도 정치적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후와 막보가 이렇게 안정을 줬지만 그 안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청들 입장에서는 아 이래 갖고는 더 이상 계속해서 향상만 갖고는 우리 못 살겠다 되니까 네 결국 그 모순들이 결국은 독후와 막보를 막내리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막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독후와 막보가 1853년과 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슨이라고 불러요 껌은 이제 군함을 가지고 철슨이죠 철로 만들어 가지고 한포사격을 해 가지고 야 문 열어 댄 거예요 이제 근데 막보에서 대항을 해보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뭐 대포의 사전거리라든지 이제 이거는 뭐 만약에 이게 전쟁을 하면 우리는 학살 당한다 그래서 막보에서는 이제 문을 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무라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세양 오랑캐한테 우리가 완전히 문을 열어주고 막보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런 능력 없네 이런 불만이 쌓여질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독후와 막보가 만들어질 때 저 서쪽 번들 그쪽의 사람들을 추방을 시킨 거잖아요 그쪽에 이제 하급 사무라이가 더 출세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쪽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결국 이제 도전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이제 암살도 하고 하다가 결국 또 독후와 막보의 마지막 막보의 독후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고기가 나름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대전 봉환이라고 결국 그러면 일본 왕에게 막보의 권력을 봉환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나름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막보가 문을 닫고 이제 일왕 중심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반발한 사람들 아니 있겠습니까 막보의 이제 충신들 같은 경우는 우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해 가지고 결국 보신전쟁이라고 무진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카이도까지 가서 전쟁을 해요 일본의 이제 일종의 새로운 정보군하고 그럼 라스트 사무라이 있잖아요 아 라스트 사무라이 그게 바로 그 이야기죠 아 그 이야기죠 다 그렇게 막보가 무너지는데 그 막보 편에서 결국 붙어가지고 그 새로운 이제 일본 정보군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장내리 죽어간다 일본 사람들 참 좋아하는 그 주제잖아요 네 그게 다 그쪽 이야기였죠 톰 크루즈였나요 아니면 톰 크루즈 나왔죠 맞았나요 네 톰 크루즈 나왔던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네 봤어요 그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 메이지 휴신 때 결국 이 막보를 지금까지 받쳐준 사람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싸움을 붙은 게 이제 보신전쟁 근데 왜 외국인이 라스트 네 그러시고 맞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도쿠가와 막보의 일종의 경호대 역할을 했던 네 아이즈 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의 역할을 줬는데 그 아이즈 번에서 결국 나온 게 나중에 교토를 지키라고 했던 데가 신센조 신생구미 바람의 검심이라는 바람의 검심? 바로 그게 신생구미 출신 그걸 다룬 이야기인데 다 그거예요 그쪽은 결국 너희들은 끝까지 반역을 했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그 막보에 충전을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괘씸한 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즈 번을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리거든요 아이즈 번을 해체시켜가지고 그 아이즈 번에 나름 사무라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일본의 도토리현이라고 일본의 사막이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도 바로 아이즈 번 출신들은 바로 그걸 주도했던 조슈번이죠 지금 아베 지역구가 있는 야마구 지현 조슈번 그 이후로 완전히 원수인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를 다 죽인 놈들 아니야 그래 그게 한 21대기 들어와서 서로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자매실을 다시 이제 맺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게 내전이 한 번 가면 100년은 가야 돼요 그 원안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전쟁이 1860년 아닙니까 네 100년이 훨씬 지나도 그 근본적인 묘한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남부와 북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내전인데 뭐 아이즈 번에가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쪽 입장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많이 굶어 죽었으니까 굶어 죽고 다 나갔으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백 몇십 년이 걸려서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전을 한 번 겪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남한북한 내전이 한 번 사실은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7, 8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쉽지 않은 거죠 그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가는 한 2, 3명 정도 간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도 그만큼 평화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 체제가 문을 닫게 그 정도 희생을 치른 거는 정말 이 하나에 260년간 무너진 체제가 무너지는데 네 네 네 아주 다시 피를 적게 흘렸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국은 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네 네 결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사스마와 조슈라는 그 두 쪽이 정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두 사람들이 해군은 사스마 육군은 조슈 야 수상 요번에 너희 됐으면 우리가 할게 이것들이 지금 계속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 네 현대일본까지도 지금 그쪽 출신들이 거의 다 정권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도에서 보니까 진짜 완전 서쪽 거의 끝이던데 그렇죠 네 네 그쪽이 지금도 뭐 권력에 지금 현재 일본 권력의 핵심들이죠 아 네 작은 동네 작은 동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독구가 박구가 성립시킨 번을 폐지하고 현을 현 제도 우리 침에 도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현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중앙에 그나마 변할 때는 그래도 자치권이 조금은 좋는데 이제는 완전히 애도 도쿄에서 완전 다 이제 중앙 집권이 하는 거예요 도쿄가 이제 완전 도쿄의 관료들이 네 네 모든 걸 다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각 지방영주에 재산을 몰수하고 기조건 시켜줘요 기조건 기조건 시켜주는데 지방영주에 그건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말만 걸고 재산은 다 몰수하고 조금씩 떼주는 걸로 네 신분은 높은 놈이지만 지방에는 내가 짱이고 뭐 이런 건 없다 이거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징병제가 들어간 거죠 아 그러니까 의무교육과 징병제 하면서 이제 일왕 천왕에 대한 이데올로기 지금 막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되려면 90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갖고 만드느냐 지금까지는 서로 대면대면한 사람들끼리 갑자기 뭘 갖고 우리가 같은 일본인이 돼야 되느냐 바로 교육하고 군대를 모아서 거기서 우리는 뭐 대노의 자식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게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아 이른바 일본에서 말하는 천왕으로 완전 막 충성하고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뒤에 만들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네 바로 19세기에 들어가고 처음에 일왕이 메이주시네가 할 때 그거는 일반 평민들은 도대체 천왕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림을 전 일본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하거든요 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급하듯이 보급을 하는데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좀 위험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작하단 말이에요 메이지 왕의 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가였던 이탈리 사람이 몸이 좋거든요 그래서 합성을 했잖아요 일부러하고 합성해서 딱 거듭하게 딱 이렇게 실제로 아니 그거 어떻게 합성을 하지 잘라 가지고 소진이 이렇게 합성을 했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일왕의 존재를 알려야 되니까 전철이든 교통수단 동원해서 전 일반 방방곡곡에 일왕이 나타났다 우리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20년간 30년간 계속 작업을 하니까 30년 정도 한 세대 지나니까 와 이래 되는 거죠 이제는 막 그게 말하는 일본의 국채가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몇 천 전부터 있어가서 잘된 게 아니고 근대에 와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신도도 근대에 와서 다 만들었고 자 결국 이런 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래도 일본의 상인들도 돈이 많고 했는데 프랑스처럼 불호자 혁명을 왜 못 했나 돈 많으면 그죠 뒤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죠 도쿠가와 막부가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정말 잘 해유한다는 거 자유가 구슬어가서 달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직접적으로 상인계급에게 만약에 야 너희들 너 지금 돈 너무 많아 우리 좀 빼뜨려 간다 빼뜨려 간다 너희들 너무 까불어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뭉칠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상인조합 같은 걸 단체를 만들기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너희끼리 잘 알아서 해 봐 나는 간섭을 안 해 그건 조합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또 협회구만 고기도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게 협회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은 게 그거인거지만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게이단년 경단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별기업이 아니라 그 협회를 가지고 하고 협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 요번에 예전에 우리가 2000년에 빅딜을 할 때 정경련이 했듯이 자 요거 자동차는 여기가 하시고 반도체는 현대가 가져가시고 그 대신 LG는 가정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빅딜을 스스로 우리 자율조정 정보가 해버리면 난리가 나오고 나중에 소송 나잖아요 국가상도 그러니까 정경련의 협회라든지 하듯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문화 협회문화를 가지고 직접적인 압력을 안 주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리고 개별기업 상대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딱 협회만 하나 상대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천재적인 잠재적 골칫거리를 제거하지 않고 같이 감싸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재밌는 게 독하이도라든지 이런 데가 교통과 상업이 발전하니까 도둑들이라든지 은히나 요즘 조폭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들을 다 없애지 않고 말썽 안 일으키면 너희들이 하는 매춘과 도박 시설 운영 눈 감아 줄게 말썽만 안 일으키면 싸움 나면 안 돼 살인사 끝나면 큰일 나 살인사 끝만 안 나면 적당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야쿠자가 불법사업 그런 식으로 봐주잖아요 일본 경찰은 물론 90년인데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범죄단체 조직법을 완전히 적용해가지고 지금 야쿠자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여전히 야쿠자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 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묘한 문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 말썽만 안 일으키면 관행적으로 그거는 봐주자 문제제기 이거 왜 잘못됐습니까 할 때는 일본은 과혹하게 처벌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신흥 종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신흥 종교 네 통일교도 들어가고 이 변호사가 89년 어느 날 변호사 변호사의 부인 딸 세 명이 다 피살됐어요 네 근데 아무도 범인을 못 찾아 안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범인을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 단포포인가 정확히 모르는 만든 감독 예측에 나오는데 네 아타미 주소인가 뭐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이 야쿠자를 파고드는 걸 만들었다가 한번 야쿠자한테 린치도 당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한 걸로 나타났는데 아무도 이게 뭐 좌살인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나타났는데 하여튼 진상은 몰라요 그 야쿠자를 또 건드리는 또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뭔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만 안 익히면 괜찮은데 왜 자꾸 그거를 문제를 문제를 일으키니까 무슨 영화에 대목 나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무슨 영화 있잖아요 베테랑인가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런 좋은 게 좋은 게 좋다 라는 식으로 가다가 네 결국 막부가 문을 닫게 되는 게 결국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막부가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 결국 일왕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 가마쿠라부터 시작해서 일왕을 계속해서 모셨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받은 게 여기면 그거를 해소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일왕을 옆에서 이제 다른 사무라이로 움직이니까 결국 막부는 임명이 철회되고 이게 무서운 게 보세요 정치적 정통성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권력자는 항상 정치적 정통성을 이 컴플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왕이 있다는 거죠 일왕 일왕이 이게 참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2000년간 내려왔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헌법을 만들어놔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도 일왕이 인정해야 되고 근데 그게 모순이란 거예요 분명히 현실의 질서는 헌법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은 다들 일왕이야 그리고 이런 모순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21세기 2020년인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그 일왕 저 시대에 맞는 연도 쓰잖아요 연호 연호라고 네이와 지금 쓰고 있죠 사실 그걸 어떻게 쓰냐고 지금 2021년인데 근데 뭐 무슨 헤이세이 몇 년이네 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런 걸 쓸 수 있는지가 너무 신기한데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연속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 이렇게 봐요 막부도 별로 260년간 넘어왔고 또 막부에서 메이지 유신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본의 체제가 바뀐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권력 교체죠 사실 정권 교체가 된 거지 특별하게 이게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권력 연속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혁명이 없어요 유일하게 된 게 사실은 45년에 군정이죠 메가드가 들어와서 네 네 네 네 7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 사실 뭐 그 군정 때 결국은 새로운 방향에 한번 시도가 됐죠 이제 일본에 좌파라 할까 개혁가들한테 기회를 주자 했는데 결국 소련이라든지 급속하게 세계가 냉전체로 배치되고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아예 안 돼 예전에 그 그 우파세력들 다 다시 걔들한테 결국 나라를 맡겨야 돼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똑같이 또 연속이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체제가 바뀌어도 예전에 메이유신의 그 자식들 세대가 다 지금도 일본의 정치를 잡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과거 사회 청산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국가에 의해서 역사에 대한 사과나 진심어린 반성이 안 되고 다시는 자기들이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못하고 계속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선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0년간 외국인 저자가 일본에 대해서 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굴레라는 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떻게 우리 지선 씨는 일본에 대한 이해가 오늘 좀 많이 생겼습니까 제가 오늘 일본의 굴레를 한다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왔단 말이에요 네 메이지 유신은 하나도 안 다르고 그 이전 거만 달았는데 네 사실 그 이전 거를 듣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가 된 거 진짜 공부를 한 게 약간 더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빛과 그림자라고 일본의 빛과 그림자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배우게 된 게 확실히 그 그림자라는 측면이 이해가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문화나 습관이라든지 네 모르긴 몰라도 일본 사람들 하긴 뭐 이건 또 측정하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과연 어떨까 개인 개인 네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도 요즘 삶의 만족도가 썩 높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어떤 허위 혹은 가식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억눌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는 한번 제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가서 네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굴레랄까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소설이 사회소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현실과 세계의 모순과 간극을 가장 추적하는 게 소설이잖아요 개인과 세계의 불화랄까 이런 걸 하는데 네 일본 소설이 결국은 대체로 사소설이랄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다 빠져들거든요 아 근데 요즘 우리 소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랄까 역사랄까 이럴 때 정면으로 직시하고 정면대결하는 소설은 잘 없단 말이죠 참 그게 안타깝죠 그게 결국은 지금 보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사회적인 어떤 허구와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들 이런 것들이 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학 예술도 그렇고 참 현실을 파악하기를 쉽지 않게 만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일본의 굴레라는 책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한번 재밌는 또 다른 나라 이야기 또 우리 정광인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유튜브로 그리고 팟빵 앱으로 등등 여러 컨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플로우를 통해서 들으신다면 아마 노래도 함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노래는 뭘로 좀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재선씨 어쩔 수 없이 굴레를 벗어나 아 주스 네 아 주스에 굴레를 벗어나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전소미씨의 버스데이란 노래 아 뭐지 둘 중에는 굴레를 벗어나가 낫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본의 굴레니까 네 끝으로는 일본의 굴레 굴레를 벗어나란 노래 주스의 노래 플로우에서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carl we have to we what we we th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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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